자, 오늘 서브 득점 하나 있습니다. 럭셀! 서브! 두 번째 서브 득점! 럭셀! 럭셀! 이번에도! 3개의 공격도 좋습니다. 임천 신천지 보다는 호셀도. 자! 럭셀의 서브! 이번에도 서브!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의 럭셀! 서브도 지금 에이스가 예수 받을 때. 이번에도 서브! 럭셀! 럭셀! 그의 도전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8연석 서브 득점! 그런 기록이 대전 축무체육관에서 팬들 앞에서 럭셀이 만들어냈습니다. 떨어졌어요! 서브 에이스! 컷스는 또 초반!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5초! 브로저 선수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서브 없이! 구로저! 크로저! 스파이크 서브! 발급 끝! 미인이 가만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상관으로... 안쪽에 떨어뜨린다. 또 하나 컸네다. 또 하나 컸면 속 서브 득점. 또 하나 들어가면서 4연속 서브 득점. 계속된 야스민의 서프입니다. 5연속 서브 득점. 강서경 감독은 놀라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소진 세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죠. 데스티니. 강한 서브. 다시 한 번 득점. 데스티니. 스파이크 서브 득점. 한 경기 최다 서브에이스 기록을. 오늘 경기 안에서 계속 갈아치우는 데스티니 선수입니다. 더fires. 정국 탭. 정국 탭. 정국 탭. agens.